안 먹어. 안 먹어. 안 먹어, 안 먹어. 어? 안 먹을래, 왜? 형아. 간단하게 체로에서 하고 딱 잘래. 좋아, 나도. 고기부터 살까? 고기부터. 말이 안 되는 가격인 거 같은데? 1,900원이라고? 아르헨티나 클라스. 오늘 이걸 보겠냐. 우와, 난 저기까진가 봐. 눈앞에 펼쳐진 게 너무 말이 안 돼, 저. 우와, 뭐야? 맛이 어때? 오, 다르구만. 얼음, 얼음, 얼음. 잘해, 잘해. 칼빈. 보고 싶다, 깨지는 거 보고 싶다. 우와! 대박이다!